베리하고 대나무숲에 갔어요 가고 싶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새벽이거든요 6시 정도 됐습니다 위로 오세요 여기 들어가요 대나무숲을 향해 갑니다 나무숲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 전진 얼굴을 바라보기 한번 찍어볼까 여기 낮에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낮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빛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연이 있네요 카메라가 아니고 손으로 찍는다는 거 길이 되게 많네요 대나무숲을 한다는 거 한번 틀고 한번 틀고 아 아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음 계속 왔고 아 안돼 안돼 대나무숲을 대나무숲을 본다는 거 새들이 엄청 많네요 새들이 엄청 많네요 아 더 물어 새가 되게 이쁜 소리를 내네 새소리가 들릴 거예요 비가 오네요 비가 그쳤는데 길이 되게 길어요, 길이. 보통 길이 아니네, 난 처음에 예사를 생각했는데. 아름다움. 대나무만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진짜. 새도 울고, 여기 잘 잡은 것 같다. 아, 밝은 데도 있고. 이쪽에서 끝낼게요.